매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스트로3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짜릿한 드라마를 썼습니다. 미스트로3 5회는 자체 최고 시청률인 전국 17.5%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는데요. 동시에 5주 연속 주간 전체 예능 압도적 왕좌를 이어갔습니다. 18.5% 최고 시청률은 명승부로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정서주와 나영의 승패가 엇갈린 순간이었는데요. 이날 미스트로3는 예측 불허의 3라운드 1대 1 데스매치가 펼쳐졌습니다. 경연 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참가자들이 이뤄낸 역전 드라마는 전율을 안겼습니다. 다재다능한 면모로 1, 2라운드 올하트를 거머쥔 트로트 종합선물 세트 김소연과 매 라운드 성장하는 트로트 임수정 염류리가 정통 트로트로트로 맞붙었습니다. 김소연은 문주란의 이대로 도리데어를 선곡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밝은 매력의 세미 트로트를 많이 불렀던 그는 느린 박자의 정통 트로트에 도전해 새로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장윤정은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계산과 소신, 밀어붙이는 힘과 집중력이 있다라고 어려운 도전을 마친 김소연을 높이 샀습니다. 성악 전공의 염류리는 정통 트로트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는데요. 염류리는 진짜 트로트를 하고 싶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금잔 뒤에 신사랑 고개를 열창했습니다. 특히 능수능란한 꺾기와 3단 고음으로 세상을 꺾고 뒤집었습니다. 김연자는 성악했던 분마나 싶을 정도로 발성이나 비음 써서 넘어가는 것이 트로트 가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염류리는 김소연을 11대2로 제치고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단 2표차 박빙 승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는데요. 1, 2라운드 연속 오라트를 기록한 최강자 감성 천재 빈예서와 최악의 컨디션에도 호소력 짙은 가창으로 감명을 선사한 파워보컬 진화에 의해 맞대결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빈예서는 문현주의 도련님으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넘치는 끼를 보여줬습니다. 빈예서는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로 안방을 울리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진화유를 칠 때 6, 단 한 표 차이로 제치고 4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스페셜 마스터 이찬원은 빈예서는 미스트로3의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슬로건과 가장 어울리는 참가자라면서 어린 친구가 가질 수 없는 딴딴한 성대와 성량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자신은 승리했지만 그로 인해 패배한 진화유에게 미안했던 것인지 빈예서는 결국 눈물을 보였는데요. 단 한 표 차이로 마스터들의 의견이 갈렸던 만큼 두 사람 모두 막상막하의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강자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과 2연속 패자보활로 올라온 기적의 불사조 원조 트로트 요정 윤서령이 대결했는데요. 미스김은 이태호의 미스고로 정통 트로트의 교과서 같은 무대를 남겼습니다. 장윤정은 미스김이 윤서령을 선택했는데 팀의 균형이 기운 채 시작된 대결이라고 모두 생각했을 거다. 윤서령씨는 패자보활로 합격하며 이 자리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띄웠습니다. 이어 이 친구가 패자보활로와 놀러왔으면 이 무대를 못 봤을 텐데 그랬다면 아찔했겠다는 생각으로 이 무대를 봤다. 고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잘해냈다. 얼굴도 비성도 몸짓도 너무 예뻤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미스김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성량을 담지 못할 소리가 나왔다라면서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표정이나 몸짓이 과하지 않고 완벽에 가깝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칭찬했는데요. 장윤정의 따뜻한 칭찬에 미스김은 울컥했습니다. 윤서령은 강했습니다. 경기민요 전공을 살려 정다경의 한이바람을 골랐는데요.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흔바람이 넘치는 퍼포먼스로 눈과 귀가 즐거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박칼린은 오늘과 지난 무대가 정말 달랐다라면서 칼을 갈았는지 필살기를 들고 나왔다라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장민호는 고음과 호흡, 만무 모든 게 완벽한 A플러스였다. 윤서령의 무대 중 레전드 무대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윤서령은 막강한 경쟁자 미스김을 7대 6으로 꺾었습니다. 강자와 강자가 만났습니다. 1, 2라운드 연속 미를 차지한 천문 보이스 정서주와 2라운드 선 MG 트로트 대표 나영이 맞붙었습니다. 복보적인 음색으로 만든 정서주만의 장르는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정서주는 주현미의 비내리는 영동교를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히 소화해 깊은 감명을 선사했는데요. 장윤정은 트로트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나 음원이 약한 측면이 있는데 정서주는 음원깡패가 되지 않을까라면서 칭찬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나영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더 연습하겠다는 각오로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영은 남진의 가슴 아프개로 전매특허 짙은 비브라토를 뽐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강했는데요. 나영은 정서주에게 4대 9로 밀리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꾹꾹 담은 무대는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전주 대사습놀이 장원 진혜연과 나로호 6단 고음 복지은이 맞붙은 것인데요. 진혜연은 국악대 성악이면 국악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복지은은 음악을 오래 했으니 깊이가 더 있을 것 같다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진혜연은 노래하는데 연륜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 따페 복지은을 놀라게끔 했습니다. 진혜연은 리허설에서 노래를 마친 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혜연은 3살 때 소아암을 겪었다. 엄마 덕에 금방 완치를 했다. 저만큼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 탓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신 것 같아 미안했다. 엄마에 대한 노래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며 사모곡에 대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복지은은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음악의 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다. 아버지가 일용직도 겸하시며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셨다. 아버지는 너는 내 꿈이자 미래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셨다. 감사함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 말하며 사모곡의 뜻을 전했습니다. 붐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우열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붐에 이어 김성주, 은혁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성주는 붐 마스터가 너무 울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붐은 저도 그렇고 은혁이도 그렇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였다라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깐 저희 아버지도 은혁이의 아버지도 하늘에서 노래를 행복하게 듣고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다라고 전해 모두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장윤정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덤덤한 모습에 더 눈물이 났다라며 진혜연은 힘을 빼고 덤덤하게 부르니깐 더 슬펐다라면서 본인은 울지 않으면서 남을 울릴 줄 아는 게 대단하다. 기술을 이기는 게 감정 전달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복지훈은 자신이 하는 성악을 보여줬는데 황홀했다. 감정의 기술을 더하니깐 밥이 없다라고 칭찬했는데요. 현영은 애들한테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참 나쁜 거다. 그래서 미스트로3가 정말 나쁜 거다라 말하며 3호곡과 4부곡이 가진 대결 구도에 대한 솔직한 신경을 표했습니다. 이에 김성준은 본인들이 직접 선곡한 것이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혜연을 구대사로 제친 복지훈은 미스트로3를 하면서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달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값지다. 더 발전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트로트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감성과 호소력이 짙은 정읍의 딸 방서희와 트로트 영재인 여수 할통령 한수정이 맞대결을 벌였는데요. 방서희는 안성훈의 엄마 꽃을 선곡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노래를 부르며 심금을 울렸습니다. 방서희는 전미경의 장록수를 열창한 한수정을 구대사로 이기며 4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굉장한 1대1 맞대결이었는데요. 다음 6회에서도 1대1 데스매치는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1라운드진 배아현과 2라운드진 오유진의 대결이 드디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무대에 앞서 참가자들의 살벌한 각오 한마디와 필살기를 선보이는 무대들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트로트 신애들의 대반란도 예고되었는데요. 과연 1대1 데스매치의 진은 누가 될지 참가자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